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오늘은 이 에코프로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코프로BM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죠. 요즘 2차전지들이 많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짝 반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BM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2차전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슈체크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한 번 반등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실제로 나왔죠.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대략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고 포스코딩스는 1%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BM 같은 경우는 해당 양봉에서 8%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짧게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는 그런 매매를 아마 하셨을 거고요. 저 또한 에코프로BM으로 실제로 수익을 이렇게 냈고요. 9월 2일 날 단타를 쳤는데 17만 1천원에 들어가서 18만원에 익절하셔서 나와서 한 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따로 운영은 하는데요. 아마 공개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고 따로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텔레그램을 무료로 풀었을 때는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광고하는 분들이 좀 불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따로 위에 문자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텔레그램 링크 넣어드리고 있어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장 마감할 때까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먹을 게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서치를 해서 저희 텔레그램을 올려드려서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똑같이 저랑 같이 텔레그램에 소통하면서 시황이라든지 뭐 종목 같은 거 뭐 괜찮은 거 서로 의견 나누면서 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무료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그 다음에 이슈 체크를 같이 할 건데요. 지금 바쁘신 분들은 에코 프로비엠에 대한 전략을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겁니다. 공약집인데 쉽게 말해서 투자 전략이랑 신규 매수자들 기존 매수자들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집해야 되는 구간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들 분들은 물타기 하는 구간이나 불타기 하는 구간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전략을 세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해놓으면 이 안에서 대부분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료 받으시는 분들은 이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아마 대응을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위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전략 자료랑 아까 그 텔레그램 링크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 프로비엠이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651억 원 정도 매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43억 원 그리고 포스콜딩스는 397억 원 정도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이 수급이 뭐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요러한 패턴들 제가 수급을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가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요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될지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될지는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공통 구간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타로 에코 프로비엠에 들어간 이유가 요런 이유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에코 프로비엠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일단은 요 고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반등도 없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죠. 현재 보면은 여기 구름대 구름대에 강력한 저항대 매물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게 보이죠. 이쪽에 지금 많이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결국엔 얘가 뚫으려면은 상승을 하려면은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구름대를 뚫고 이 25만원 라인을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질질질 세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 힘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여기 15만원에서 10만원대 요 라인이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23년도 고점 이게 23년도 7월달인데 요때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끝나지 않은 거를 어느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끝난 차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은봉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양봉의 반도 안되는 거래량으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정도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지 강력한 지지 구간이 지금 요 라인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육실이 이평선도 같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정도 기간 행보를 한 후 그 다음 재차 상승이 나와서 요런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제가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거래량도 보시면 별다른 거래량 없이 지금 내려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지지 구간이 밑에 있고 육실이 이평선이 밑에서 흘러가는데 여기도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하는데 이거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육실이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기간 행보를 한 후 강력한 거래량과 앞전 매물대를 뚫고 상승을 해주죠. 7만4천원 라인에서 317,000원까지 이렇게 떡상을 한 요런 모습으로 저도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요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냐 안 받냐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거와 맞물려서 요러한 이제 심리말해서 악재죠.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2차전지가 힘을 못쓰는 이유가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도 있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테슬라에 대한 뭐 주가 조정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2차전지들이 힘을 못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시기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 현재 IT산업 굉장히 크죠. 그 다음 반도체 산업 얘네들도요. 다 안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IT버블이나 뭐 인터넷 버블 요런 안좋은 시기를 겪고 나서 성장을 해서 지금 엄청난 큰 산업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전지 산업도 지금 요러한 가장 큰 게 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죠. 지금 각 나라마다 특히 우리나라도 요거에 대한 정책 같은 거나 규제 같은 거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만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IT산업처럼 저는 큰 성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AI랑 그 다음 뭐 인공지능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2차전지 얘네들이 우리 미래산업을 끌고 가서 산업인데 얘네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각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걸 무너지게 냅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요런 과도기만 잘 지나면 분명히 우상향해서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좋은 실적으로 좋은 매출로 2차전지들이 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술력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죠 뭐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 전액 그 다음 분류막 이 중에서 이제 양극재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 성장성은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어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이 전기차 화재 이 전기차 화재 방지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로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10%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2차 산업 자체는 성장성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것 뿐이라고 어제 한 번 다시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재활용 문제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지금 2차전지에 있지만 이런 것들만 잘 해결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장성이 있거든요. 성장성이 있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회수하는 것만 우리가 잘 지켜보고 그에 맞게끔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잘 선별해서 매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분석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대응 전략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신규 매수랑 기존 매수자들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불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3가지씩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공략집이죠. 이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매일매일 상승 모멘텀이 있고 단타로서든 아니면은 중장기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인 종목을 텔레그램에 계속 저희가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는 알아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 텔레그램 링크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